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업체 강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물활체 개념완성 물리학2 2024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지만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면인 사람도 있겠고 다 들으셔도 됩니다. 물활체 개념완성 물리학2 개념완성 강의인데요. 자 여러분 물투를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크게 두부류로는 내신을 위해서 물리학2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수능을 위해서 물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신과 수능을 모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강의는 물리학2 개념완성 강좌인데 내신과 수능 모두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물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물원 같은 경우는 내신 개념이랑 수능 개념이 약간 좀 성격이 다른데 이 투과목들은 물리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내신과 수능은 똑같습니다. 투과목은 알겠죠? 수능 준비가 곧 내신 준비.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야. 다만 이제 수능을 향해서 가는 친구들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야겠죠. 깊고 훈련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수능으로 물투를 보는 사람들은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그치?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님 뭐 극소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서울대를 목표로 하죠. 꼭 서울대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다면 이제 서울대를 가는 목표로 하는 친구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학습량은 상당히 많아야 하고 일단 만점이 아니면 나에겐 없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신도 사실 마찬가지죠. 물투선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등급 비율이 1등급 비율이라기보다는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죠? 학교에 따라서 진짜 한 명만 1등급 이런 학교도 있을 거예요. 뭐 투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 투덜거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물화일체 개념완성 이 물화일체라는 거는 제가 이름을 좀 붙인 건데요.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중의적인 방식으로 쓰고 있는 개념서에서 쓰는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물리에 완전히 몰입된 경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영어로는 unity of the ego and the physics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go는 그 자아잖아요. 내가 곧 물리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붙여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리 싫은데 여기 와서 물리 공부하는 사람 없잖아. 투는 또 물리를 좋아서 하는 친구들이 또 극단적으로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예, 동질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자, 물리학 투에 대한 특징을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물리학 투는 1, 2, 3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3개 단원으로 크게 나눠지고요. 1단원은 역학과 상호작용, 2단원은 전자기장, 3단원은 파동 이렇게 구성이 되고 수능 출제는 일반적으로 한 문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8, 6, 6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1단원에서 8문제, 2단원이 6, 3단원이 6인데요. 분량으로 따진다면 1단원이 거의 50% 정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턴역학이 포함이 되어 있고, 포물선 중요하죠. 포물선을 포함한 뉴턴역학이 포함이 되어 있고, 돌림임, 회전력학이라고 하죠. 대학교에서도 많이 배웁니다. 돌림임이라는 단원, 예전에 물원에 있다가 우리 교정에서는 이제 2년 전에 물투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행성, 케플러 업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론, 상대론 중에서는 물원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들어 있고 물투에는 일반상대성 이론이 들어 있는데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일반상대성 이론은 매우 쉬운 개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연력학이 포함되는데, 연력학도 물원과 물투에 모두 들어 있는데, 연력학은. 물원에서는 연력학 법칙이 들어 있고, 물투는 열에 대한 공부를 해요. 연력학이라기보다는, 이름은 연력학이라고 하는데, 열과 일의 관계를 보는 게 원래 연력학인데, 그 부분보다는 열 자체에 대해서 간단한 이론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난이도 높은 것은 1단원에서는 뉴턴역학의 포물선 운동이랑 돌림인 문제가 4페이지에 등장을 한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2, 3단원은 일반적으로 전자기장과 파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단원은 물원과 꽤 많이 겹칩니다. 전자기유도나 전류의 자기작용 같은 것들이 겹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죠. 회로 분석이 나옵니다. 직류회로 분석이라고 해서, 예전엔 교류도 여기 들어있었는데, 교류는 일단 사실상 파동에서 깨끗 다루고 말고요. 직류라고 해서 건전지 플러스마이너 딱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갖다가 직렬 연결할 거냐, 병렬 연결할 거냐, 또는 복합 연결할 거냐 이런 것들로 출제가 될 수 있죠. 파동 파트에서는 도플러 효과라는 게 등장을 하고, 파동의 기초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도플러 효과하고, 그리고 렌즈, 볼록 렌즈만 나와요. 예전엔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오목 거울, 볼록 거울 다 나왔었는데, 상당히 단촐하게 정리가 되어서 볼록 렌즈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빛과 물질의 이중성도 물원과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물리학 2는 내신을 보는 사람들 당연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수능에서 물투 응시하는 사람들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위권 대학 논술의 기본이 되는 게 또 물투 아니겠습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가 물투를 포함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보도록 하시고, 일부 중앙대 같은 경우도 물투가 일부 출제가 되고요. 원보다는 이 투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굳이 뭐 연세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들을 준비하더라도 1, 2단원 정도 공부해 두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신과 수능의 개념은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이 책으로 똑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대 지원자들은 상당히 철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물투 단원 구성. 아까 간단하게 얘기는 했는데, 1단원 역학적 상호작용에서 뉴턴 역학, 열역학, 돌림, 일반 상대론, 그리고 행성도 나옵니다. 큰 것만 좀 적어봤어요. 2단원은 전자기장으로 전기장, 자기장, 반도체가 물원과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트랜지스터가 어디서 등장을 하죠.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렵게 나오는 거는 뉴턴 역학, 돌림, 전자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도플로 효과가 산수로 좀 나오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조금 고난도가 몰빵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단원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다른 2, 화2나 생2나 G2에 비해서는 학습불량 자체는 적어요. 그래도 여러분 공부는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교과서 분량으로 따지면 적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죠? 자, 강의 교재는 이 물랄치 개념완성, 본교재랑 그리고 워크북이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학습대상은 2023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고3들, 그리고 물리학 2, 내신 대비하는 고3들, 당연히 N수도 들어가겠죠. 수능에서 물투를 응시하는 N수생들. N수의 시작은 항상 개념과 기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안 하고 그냥 작년에 내가 공부했으니까 그냥 문제풀이부터 모의고서부터 할 거야! 라고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또 한 번의 실패를 겪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올해 수능을 위해서는 작년에 잊혀져가는 개념을 가지고 이어가지 마시고 올해 개념과 기출을 다시 공부한 걸 가지고 수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왜? 많이 알고 있는 기억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념과 기출을 공부하는 게 지금 다시 공부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서 어려워요. 작년에 수능 본 친구들은 포기하고 수능 보지 않았을 거 아니야, 툴을. 그래서 개념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사실 1년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수능 직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6평 정도 지나면 또 이게 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 인간은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개념 부분들이 차츰차츰 잊혀져가는데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못하게 문제풀이부터 막 시작을 하게 되면 6평 끝난 다음에 개념의 기본 개념들이 잊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4페이지는 맞는데 1, 2페이지 틀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또 개념 공부한다고요. 그리고 다시 또 문제풀이 다시예요. 모의고사 다시 보고. 그러지 말고 순서를 지켜라. 제가 물투든 물언이든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기에 맞는 학습을 꼭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공부하든 인강을 듣든 학원을 다니든 알겠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물리학 1에 대한 기초 개념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는데 물언을 거의 까먹어 하는데 물투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럴 때는 물언을 좀 리뷰를 좀 하셔야 돼요. 제 강의로는 압축 개념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물언을 듣던가 아니면 기초 입문 강좌 같은 게 물언에 대한 전체 브리핑을 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물투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언에 대한 기초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빠르게 개념을 보거나 기초 입문 강좌를 보거나 그런 것들로 감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강의 구성 및 특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 자, 이게 스튜디오 버전과 형광 버전으로 이미 완강이 되어 있어. 좀 아쉽게도 작년에 서비스됐던 강좌가 탑재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강의를 촬영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의 양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뭐 개념 같은 경우는 매해 바뀌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강된 것들을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하고 형광 버전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강의 수가 스튜디오는 35강으로 되어 있고 형광 버전 28강으로 적은 데서 왜 적냐. 왜 적냐면 형광에서 찍을 때는 한 강좌가 60분을 넘어가는 게 있어요. 70분 막 이렇게. 현장 수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어. 막 이렇게 막 50분, 50분, 50분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70분짜리, 80분짜리도 있기 때문에 전체 러닝타임으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광 버전을 선호하시는 분은 형광 버전을 보시면 되겠고 스튜디오 버전을 선호하시는 분은 스튜디오 버전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뭘 선호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미 선호하는 게 정해진 사람도 있지만 보시면 알아요. 1강을 딱 보시고 스튜디오 버전을 좀 앞부분 좀 한 10분 정도 보고 형광 버전 10분 정도 보면 아 이게 내가 어떤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스튜디오 버전은 너희들을 쳐다보고 해요. 카메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쵸? 내가 마치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아 난 부담스러워 못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 형광 버전은 카메라를 보고 촬영을 안 해요. 학생을 보고 하기 때문에 시선이 잘 안 마주치죠. 당연히 현장감도 있고요. 웅성거리는 것도 좀 있는데 대부분 물투하는 현장 학생들은 물투 수업 들어오는 애들은 적막이 감동입니다. 조용히 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이겠죠. 이렇게 집중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웅성거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너희들 눈을 마주치고 수업 듣는 게 나는 좋다. 아니다. 학생들을 바라보는 게 낫다. 그렇다고 카메라 아예 안 보지는 않습니다. 현장 버전도. 똑바로 해! 인강 버전! 인강 듣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도 하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교과서의 모든 개념을 설명합니다. 알겠죠? 교과서가 6종이죠. 물투는. 물1은 8종인데 여튼 모든 개념들을 설명하고 책에는 예제도 있고 마스터키라고 해서 중요한 유형들을 분석하는 것도 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개념서의 실전 문제의 풀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완성 강좌는 예제나 마스터키도 다 설명하고요. 실전 문제. 개념서에 있는 실전 문제도 전체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현강 버전에서는 한두 문제 빠지는 게 있긴 한데 거의 다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워크북이 있는데 워크북은 수업에서 이 개념 강좌에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은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한 다음에 과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습 과제로. 그래서 해설지가 있으니까 해설지를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질문상 해설을 봐도 모르겠으면 Q&A 게시판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전에 탑재되었던 것들이 그대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추가 문제들이 있겠죠. 추가 문제들을 제가 따로 PDF로 탑재를 하겠습니다. 해설과 함께. 그것도 워크북처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추천 강좌를 써놨는데 물원에 대한 기초 공부가 잘 안 돼 있거나 또는 까먹었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압축 개념 같은 걸 한번 들어본다던가 또는 내일은 물리왕 기초 입문 강의를 듣고 들으시면 좋겠고 병행하는 걸로는 기출 300, 물리학 2 기출 300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기출 300도 최근 문제들이 플러스 알파로 PDF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활용하는 게 좋아요. 항상 개념 공부할 때 개념을 확인하면서 내가 수능에 감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워크북은 난이도로 따지면 중하급 난이도로 워크북이 들어가 있고 중상급 문제들이 기출 300에 들어있어. 그래서 기출이 되었던 킬러 기출 같은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은 기출 300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병행하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개념과 기출을 병행하면서 막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나는 그거보다는 개념을 한번 쫙 다 보고 중하급, 중급 정도 수준의 중급 또는 하급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막 한 다음에 기출 300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집중해서 기출 문제들을, 중상급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선호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같이 병행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기출은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아. 개념 공부하고 수능의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난 그게 진짜 싫다. 뭐 그런 사람들은 개념 강의 다 듣고 기출 300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학습법. 당연히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하세요. 뭐 미리 한번 쭉 훑어보는 간단한 예습 정도는 괜찮은데 복습 위주로 공부하기를 추천드리고 강의를 수강하고 개념을 수업 듣는 것들을 정리하는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꼼꼼하게 자신만의 필기 노트 같은 걸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알겠죠? 마치 이 필기를 이들이 손으로 직접 내가 노트에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한번 가르치는 효과가 나타나요. 선생님들도 수업할 때 뭐 해요? 판서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지? 마치 너희들도 공부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을 하는 것처럼 노트 정리를 해보는 건 한번 가르치는 효과가 나타나. 이런 말 있지? 어떤 말 할지 알지? 한번 가르치는 것은 두 번 배우는 것이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 듣나요? 가르쳐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 실제로 가르쳐오면 나의 약점이 어딘지, 허점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가르칠 수는 없잖아. 너 동생 이리 와봐. 물투 좀 가르쳐 줄게. 이럴 수 없잖아요. 물투를 별로 안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개념 정리 노트를 준비해서 노트 정리를 꼭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글씨를 못 써도 돼요. 글씨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악필이었어요. 지금도 잘 쓰는 건 아니지만 많이 발전했어. 연습해서 그런 거거든요. 악필이어도 여러분 노트 정리 같은 것들을 잘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필수 정의들을 정리한다던가 공식들을 써본다던가 증명하는 과정을 직접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꼭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물투잖아요. 하나하나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교과서의 구석진 곳에 있는 것도 놓치지 않고 모두 자기 거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풀어주는 문제들이 있는데 수강을 할 거 아니에요. 미리 풀고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는데 꼭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주는 것도 그냥 보고 그냥 끝내지 말고 다시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강의도 최대한 내가 풀어주는 문제들은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 공부하고 나름대로 풀었는데 그게 잘못된 해법인 경우가 종종 발견이 돼요. 물투는 좀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풀어주는 개념서 문제는 다 푼다고 했잖아. 그 풀어주는 것들 다 수강을 하셔서 내 풀이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워크업 문제들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자 풀고 잘 학습을 하시고 안 풀렸던 것들은 체크해놨다가 재풀이하셔야 됩니다. 개념 완강을 한다면 꼭 완강 추천드리고요. 완강을 기원합니다. 완강을 하는 게 진짜 우리한테는 중요해.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겠지. 그치? 재미도 없는 선생이 와가지고 저 강민웅 저거 농담 하나 잘 못하고 그쵸? 삐리리한 녀석이 와가지고 제가 뭐 수업에서 막 이렇게 막 썰을 잘 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수업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여튼 워크업 문제들 풀고 안 풀렸던 것들 체크하고 개념서에 있는 실전 문제도 마찬가지야. 다 이렇게 체크했다가 완강한 후에 다시 한번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Q&A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꼭 해주시고요. 안 되는 것들은 질문하는 과정 자체가 기억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한 번 질문은 두 번 배우는 것이다. 방금 만들어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모르는 것들을 질문 게시판에 타이핑을 해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런 행위 자체가 기억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식이니까 꼭 질문 게시판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Q&A 게시판은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는 상담 같은 것들만 진행을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전문가들이 답변을 해요. 학생조교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늘 강조드리는데요. 모두 전공자들이 연구실에 나와서 오전에 상주 연구원들이에요. 알겠죠? 전 파트타임 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답 처리하는데 모두 투입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Q&A 게시판의 답변 만족도는 항상 95% 이상입니다. 100%가 아닌 건 좀 죄송한데 95% 이상이면 상당히 높아요. 알겠죠? 상당히 높은 탑 클래스급입니다. 알겠죠?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컨텐츠, 물투는 사실 선생님들도 컨텐츠를 풀커리를 가져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개념,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일반적으로 개문파라고 하죠. 개문파, 개문파라고 하는데 이렇게 3단계의 컬을 갖고 있는데 부족한 감이 있을 거야.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물투하는 사람들은 제 강의만 듣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 문제만 보진 않잖아요. 전 사이트 다 섭렵해 갖고 공부하는 거 다 알아. 그런 건 저도 이해합니다. 알겠죠? 물원에 비해서 컨텐츠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과 말씀 좀 드리고요. 여튼 여러분들이 다 많게 내가 막 늘려도 다른 타강사 것도 다 보는 거 알아요. 다 공부하셔요. 그리고 그 부족한 컨텐츠들 중에 이제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EBS가 있겠죠. 수능특강, 수능완성. 아직도 50% 간접 연계죠. 간접 연계. 간접 기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연계가 된다는 것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꼼꼼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작년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서점에 판매를 하고요. 우리도 온라인 서점 있잖아요. 메가스터디. 거기서 수능특강, 수능완성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것도 공부하시고 작년 것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많이 공부하세요. 딱 지는 대로 풀어주시고요. 알았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리학 2, 기출 300을 병행하시면서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3 강민형 물리학 2 커리큘럼 말씀드리면 개념완성과 기출 300 그리고 특란도 모의고사 특란도 모의고사는 5회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죠? 작년 문제들 중에 핵심 문항들이 남겨져 있고 포함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핵심 문항들이 교체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때 꼭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수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상반기 때 개념과 기출 학습 위주로 좀 해주시고 우리가 9평부터가 전범이에요. 2과목들은 그래서 모의고사들은 최대한 9평 전 8월 정도 여름 시즌부터 시작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막 하지 마시고 8월부터 모의고사들을 시작을 해서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수능까지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물리학 2 공부하기 어려운 거 나도 알고 상황이 녹록치가 않죠. 여러분들의 마음 10분 이해하니까요. 일단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1강의에서 또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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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